뉴의 다리 길이 한번 보겠습니다 후다이 많이 됐네요 뉴 다리가 정말 길어요 진짜로? 자, 허리 어디예요, 정확하게? 허리 어디다, 낙지요? 뒤져버릴 때 뉴 다리 훑어보는데 3년 걸렸어요 제 등 봐, 수현이 봐 이렇게 3년 동안 훑어봤어? 내려갑니다 근데 진짜 골반에 바로 맹치 있잖아 진짜 길어 자, 지금 70을 넘어서 근데 길게 재주신다 이 정도로 90을 넘어서 어? 1m 넘었어 자, 화면에 자, 운 시간 진짜로요? 찬이 좋아한다 사실 저게 지금 가슴까지 올려 입은 거거든요 가질이 약간 여기 작혔네, 여기예요 팀 아니죠 아니, 가슴이... 뉴의 다리 길이는 몇인가요? 109cm 우와 1m 9 아, 근데 이게 너무 길게 재주신이긴 하죠 아니, 아니, 아니 감사합니다, 해야지 감사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사람이 항상 신발 신고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네, 마지막 에릭이 팔 근육 네 아 근데 더비도 근육이 없는 건 알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몸에... 기프세요 있는데 잘 찾아야 될 뿐이에요 그럼 내가 에릭보다 더 두껍다 어 나가보세요 여기서 운동하는 케빈? 케빈하고 우리 에릭도 솔직히 예능 때문에 그렇지 팔 두껍을 수 있어 같이 재볼게요, 둘 다 길이를 재봐요 이거 재봐요? 둘레 둘레 항상 에릭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 그래요? 케빈한테 형 맨날 운동하면서 왜 이렇게 근육이 없어? 오! 아, 너무 신기한데? 네, 그래서 오늘 한번 결과를 재볼까요? 결과를 재볼까요? 네! 이번만큼은 저희가 장난기 빼고 진짜 리얼하게 재겠습니다 야, 야 실제로 재볼게 케빈 형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는데 아, 그래서 너무 말랐어요 말랐다고? 엄청 말랐죠 한번 재보자, 그럼 재봐 케빈, 포즈 보여줘! 실제로 한번 저희가 그러면 이번 연습 찐으로 찐으로 재볼게요, 진짜로 네 자, 한번 이렇게 한번 어, 야, 알이 알이 꽉 잡히네 여기 알이 꽉 잡혀 야!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자, 갑니다 우와! 케빈, 돈비샤이 에릭이 기죽어요 한 13인치 정도 13인치 허리 반인 거야 자, 에릭 자, 에릭 갈게요 아니야, 에릭도 두꺼워 자, 갈게요 죄송한데 지금 클라이맥스 부분에서 드립니다 클라이맥스 클라이맥스 여기죠? 맞죠? 네, 여기다, 여기 저 밑에서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맞죠? 클라이맥스 어, 똑같은? 아, 아니네? 어, 어... 클라이맥스인데 케빈, 진정해 12인치 오! 12인치 자, 1인치! 케빈! 5인치! 진정해! 아니, 에릭보다 운동을 열심히 많이 했는데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오빠가 있어? 월급 사군이 감사합니다.